이번 설 연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택시기사를 때리거나 음주운전 논란에 휩싸인 경우인데요. 이 논란의 주인공들은 다름 아닌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었습니다. 김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 다음 날인 지난 토요일 새벽, 상주 시내에서 택시를 타려던 술 취한 남성이 택시기사를 때리고 택시를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른 남성은 경북경찰청 소속 20대 A경찰관. A경찰관은 마스크를 써달라는 택시기사의 가슴을 때리고 경찰서에 연행된 후에도 내가 경찰관인데라며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에 나선 상주 경찰서는 해당 택시의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행사건 관련하여 특가법에 해당되는지 등 전반적으로 법리 검토 중에 있으며 한 점 의욕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습니다. 하루 뒤인 지난 일요일 새벽에는 경북경찰청 소속 비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신고된 건데 실제 접촉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비경찰관이 음주를 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북경찰청은 비경찰관이 교통사고 조사부서의 부서장인 만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 발령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설 연휴 전부터 문자를 통해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강조했지만 일부 엇나간 직원 때문에 공연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